인생의 오타를 스파로 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결혼은 운명이 아니다 현실이다 이미지 메이킹부터 연애코치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이분 모시기 어려웠어요 성지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뭐 카메라 보고 인사는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보시면 깜짝 놀랄거에요 아까 어떤 분께서 강수진님 닮았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닮으셨고요 춘하영님께서 샘디도 결혼정보회사에 입문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중간중간 광고 나올 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제가 비불해 보이더라도 제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대환영이에요 우리 민트바닐라님께서 어? 당나귀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표님 본 적 있어요 어? 대표님 혹시 저도 이거 못 여쭤봤었는데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했는데 왜 못 여쭤봐요? 당연히 했을 건데 혹시나 안 했을까 물어보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하죠 모든 사람이 근데 이 말 진짜 너무 많이 듣는데 왜 본인은 못했어요? 어? 근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누가 이혼했다고 올렸어요? 누가 재혼했다고 그랬고 이혼 재혼 저희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다 행복하고 결혼을 안 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뭐 알아서 늘 행복하게 연애도 잘하고 잘 만남하고 있고요 아 연애는 하세요? 네 잘하고 있고 결혼은 하겠죠 뭐 방금 저와 같다고 생각해서 정이 확 들었다가 연애는 한다는 이야기에 바로 또 정이 떼졌거든요 저랑은 좀 다르네 저보단 낫네요 근데 저도 그 말 너무 공감하는 게 혼자로 진짜 30대 제가 중반 됐는데도 아직도 제가 어리게 느껴지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즐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못한 게 맞아요 아 되게 귀여우신 매력이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마음이 딱 되면 결혼하게 되는 거지 일단 뭐 시기도 맞아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준비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가져지면 다 결혼을 하게 될 거라서 다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딱 이렇게 회원 고객으로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요 아... 없었고 눈이 높으시네 근데 고객을 볼 때는 진짜로 이게 남성으로 처음부터 느껴지지가 않아서 상담을 하다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럴 수는 있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 설렌다거나 이런 적은 진짜로 없었어요 공과 사료 구분을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보고 진짜 환자 그 이상으로 처음에는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의사가 환자랑 결혼했다 연애했다 이런 얘기는 진짜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을 거에요 어 맞네요 그렇게 하니까 또 딱 소개팅 자리에서 봤으면 멋있었던 분들도 있겠죠 근데 상담을 하면서는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뭐 혼자 살면 또 행복한 것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자 결혼할 인연은 한눈에 알아본다는데 뭐 이거 진짜인가요 5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의 진심을 어떻게 떠볼 수 있을까요 등등등 결혼 그리고 연애 이 관련된 질문과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해결을 해주실 거고요 어... 자 결혼정보회사에서 커플 매니저로 일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 차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커플 매니저를 처음 한 건 이제 저도 30대가 되자마자 했기 때문에 10년 차가 됐는데 오 나이가 바로 공개되네요 상관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아요 오 진짜 필요하시다 근데 진짜 동안이에요 동안인 건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제가 촬영 때문에 몇 번 뵀었거든요 근데 진짜 대표님은 이게 매력이 있으세요 되게 직설적인데 엄청 러블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저희 이제 회사를 한 지는 5년 차 됐는데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막 사람을 그냥 소개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샘지처럼 이제 결혼하고 싶은 미혼 남녀들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주고 찾아주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찾아주고 만남을 주선해주고 결혼까지 이어지실 수 있도록 코칭까지 해드리는 게 저희 결혼정보회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치 제가 전국을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그래도 잘 어울릴만 하겠다는 사람을 매칭해주고 추천해주고 원하는 서로 만나고 싶다고 하면 또 만남을 주선해주고 만난다고 또 다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코칭도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2시간 정도 밑에 카페에서 대화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에 몇 커플 정도 이어주세요 대략적으로 이게 먼저 잘 어울릴 것 같은 이성의 프로필을 보내드리는데요 보내드리고 그리고 서로 만나고 싶다고 해야 미팅을 주선하는 거라서 커플 프로필을 발송해드리는 건 한 천 건 이상 되고요 한 일주일에 천 건 이상 돼요 되고 거기서 만남이 주선되는 건 대략 500커플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500건 정도? 진짜 많네요 아니 이소망님께서 제가 궁금한 질문을 딱 해주셨는데 가입 회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요즘 비혼이 대세인데도 결혼정보회사 회원수는 점점 증가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비혼과 무관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비혼이 늘어날수록 결혼정보회사 가입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면 비혼주의자다 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네 애초에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비혼이 많아져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더 두드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입 회원수는 사실 그동앤부터 누적해서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회원수는 오늘도 막 가입하고 내일도 가입하고 어제도 너무 많이 가입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략 만 명 정도는 되신다고 보면 돼요 너무 많아요 와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괜히 내가 연애 못하는 거면서 자꾸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 비혼이야 나 비혼주의자야 라고 하면서 몰래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비혼주의자는 난 세상에 누가 나타나도 결혼 절대 안 하겠다 이게 비혼주의자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만에 한두 명이지 않을까 정말 원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나타나면 다 만나면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좀 재미있는 직업 같긴 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막 소개해주고 커플되면 기분도 좋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 보면 어 쟤랑 쟤랑 잘 어울리겠다 이런 거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 연결해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제가 오지랖아 진짜 없는 편인데 주변 사람들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끼리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둘이 따로 이렇게 싱글로 있으면 그래서 주선을 진짜 많이 시켜줬는데 실제로 결혼한 커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나는 일로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 돈도 벌고 내가 해준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해서 커플 매니저를 시작하게 됐는데 물론 이렇게 취미로 해주는 거랑 일로 하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아 시작은 취미로 재미로 약간 흥미를 느껴서 시작했으나 일로 들어가니 아 전혀 다르다 이거는 일이다 하지만 통장은 빵빵해졌다 안 졌다? 빵빵해졌죠 그거는 실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직업을 가지기 전에도 주변 사람들 뭐 소개팅 해주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눈이 있었겠네 흔히들 결혼정보회사에는 등급비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등급이란 게 존재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정말 천번은 받은 것 같아요 어머나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해도 안 믿더라고요 어 뭐라고? 등급이 없어요 이거는 온라인에 떠도는 그런 등급표를 가진 회사 대표님들도 등급 없는데 저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직전에 질문을 하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질문이 진짜로 등급?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원래 등급 매기는 걸 좋아해요 내가 어디 수준인지를 매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있지 않냐 옛날에는 뭐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항목들로 보면 뭐 그 온라인에 나오는 등급표는 부모님 자산 부모님 직업 뭐 본인 학력 이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큰일났다 나는 본인 학력으로만 봤을 때 진짜 뭐 아이비리그 스카이를 나왔어요 그럼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내가 원한 이상형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1등급이 샘미씨한테 샘디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부모님 직업만 좋다고 내가 1등급이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재산 저한테 안 주면 그렇죠 뭐 재산을 준다고 한들 그거에 대해서 내 나머지 이상형이 외모도 좋아야 되고 몸 관리하시는 분 좋아하고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급이 의미가 없어서 안 매기는 거지 등급 매기면 저희도 편해요 아 그러겠죠 등급끼리 맞느라고 하고 모임도 갖고 그리고 너무 편하죠 파티도 열고 막 그러면 되는데 아 그래도 등급을 따지면 기분 나빠하는 뭐 회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시스템이 등급을 저도 등급을 나누는 줄 알았는데 안 나눈다면 근데 우리가 등급을 몇 등급 이렇게 나눌 순 없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잘 어울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누구는 외모를 본다 누구는 정말 자산을 본다 누구는 학력을 본다 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그런 자기의 이상형 상담할 때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스펙 이 부분들을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 프로필 먼저 보내드리고 서로 만나고 싶다고 하면 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급을 총합으로 매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 제일 중요한 선호사항 그리고 내가 기피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저희가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형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오 우리 이수진이께서 이런 결혼정보회사는 조심해라 하는 거 따로 있을까요? 어 사실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더 잘 맞다 안 맞다도 없는 거 같아요 자기가 거기서 안 되면 네 안 좋은 거고 내가 거기서 되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조심해라라는 건 신분 상승을 시켜주겠다고 이제 현혹을 하는 현혹시키는 곳들이 가끔 있어요 그 그런 뜻이죠 뭐 사차 직업이나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본인의 등급을 말까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모님 소리 들으셔야죠 이러면서 오 멘트가 다르다 네 신분 상승을 원하면서 이제 이 정도 금액 내는데 3천만원 정도는 이런 사람 만날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하면서 이제 너무 고액으로 이제 진행을 내가 이상형이 까다롭지 않은데 네 내 이상형을 점점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오히려 오히려 금액을 높게 측정을 하고 계속 이제 나의 신분을 뭔가 꿈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향을 그리게 하는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맞죠 아 이 말이 되게 딱 와닿는데 이상형을 더 까다롭게 만들다 그거는 현혹시키는 건데 제가 한번 컨텐츠 때문에 한번 촬영을 하러 갔었잖아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이상형으로 한 열 가지를 얘기했는데 냉정하게 몇 개를 딱 쳐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만날 수 있다 외모 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래야만 합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맞춰주려고 최대한 조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어 정말 잘하시는구나 아 그렇게 느꼈었는데 우리 안유미님께서 네 진짜 특이한 조건을 본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네요 아 진짜 특이한 조건 뭔가 사실 많았었는데 아 그럼요 그런 분을 원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60kg 미만은 전혀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이 60kg이지 진짜 70, 80kg 그 이상 되게 체격 크고 뭔가 누가 봐도 뚱뚱하다 하는 사람이 좋다 그리고 피부가 하얗으면 좋겠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100대 지원해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그 회원분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 회원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회원분이 말씀하셨고 아 그래요 어느 정도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사진 보여줬는데 정말 많이 이제 체격 있는 분들을 원하면서 이런 사람만 해달라 하는 경우 그래서 그분 매칭 성공하셨어요? 했어요 어머 성공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길 아 이런 말 좀 죄송하냐 그 100대째라는 분이 근데 본 여성분도 자기 그런 스타일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 자기 취향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분을 만나셨는데 체격이 있고 하얀신 분을 만나셨는데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상형이 바뀌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여성들이 다 그런 여성들이래요 어 귀엽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에요 마르고 이쁜 녀석만 선호하고 이러는 게 진짜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 왜냐면 저도 다이어트 한 나라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었죠 ền mysterious 근데 10년 차 신데 실 tek 이제 사람을 보면 크으으으으으으에 이 사람은 탁탁 chaque höw 이 사람과 어울리겠다 그게 딱 각의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걸 되게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잘 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보다 저희 매칭 매니저분 중에 야 이 만남이 되겠어? 하는 매칭을 연결시켜 되게 많이 시키는 분이 있어요. 일명 저희가 트라이체라고 부르는데 모든 시도를 다 하는 거예요. 트라이. 근데 그분이 매칭 성공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 기준으로 깐깐하게 얘랑 얘랑 될 거야 하는 친구들만 생각하기보다 진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런 느낌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더 많이 매칭이 성공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첫인상이 안 좋았던 친구가 지내다 보면 얘 되게 매력있다. 이런 경우네요. 정대영님께서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는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 정도면 어떤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이걸 제일 많이 고민하십니다. 나 궁금하거든 그거. 진짜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이걸 질문하죠. 왜냐면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는 사람을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이상형이 사실 말도 안 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고 물어보죠. 그럼 요즘 사람들이 시대는 계속 변하니까 가장 많이 보는 조건들이 뭐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보고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본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태초부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번한 건 여성분들이 남성의 외모를 그렇게 많이 봐요. 죄송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얼굴 안 봐요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상 만나면 대표님 근데 아예 안 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다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너무 월등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호감 가는 내 눈에 호감은 가야 된다. 그게 꼭 외모가 아니더라도 요새 키 체격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죠. 맞네요. 딱 샘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오늘 괜히 부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자꾸 막 찌르시는데 절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취향이죠. 잠시만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음악 마치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더 자세한 이야기 4부에서 만날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서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진 씨와 1타 강사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 같은 거 문자 궁금한 질문들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이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너튜브 채널에서는 연애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고 있는 거를 봤는데 작년에는 연애 관련 책도 내시고 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연애 고민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듣는 연애 고민은 여자분들이 남자친구 연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오는데 이거 제가 참아야 되나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만나자고 안 하는데 제가 만나자고 먼저 해야 되나요? 이런 진짜 연애 잘하면서도 그런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어요? 제발 좀 냅둬라. 근데 맞아요. 이게 제 눈으로 바람 바람 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딴짓할까봐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고 맡겨야지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전혀 바람 안 필 것 같은데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근데 그거 다 사실은 한가해서 그런 거거든요. 샘이님이 이렇게 라디오 하고 있어 남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바쁘면 그 생각을 안 해요. 저 근데 라디오 하면서 밑에서 몰래 저 문자 할 수 있는데 안 걸리면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다. 한가한이가 자꾸 남자친구를 기다리게 되고 그쵸. 나의 소중한 20대 30대 40대를 제발 자기 자신을 좀 투자하면서 책을 읽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운동을 해도 되고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남친구 연락을 알아서 와 있어요. 근데도 연락 안 오면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내가 계속 그 연락에 메여서 달달거리고 있는 건 저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계신 짝짝이분들이 있다면요. 그 시간에 자기관리를 하고 제가 더 자존감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라디오 들어도 기분 좋고 제발 거기 집중하고 집중하고 있지마. 카톡에 역시 매운맛인데 또 달달해요. 8820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이 하신 말 중에 다정함의 가치는 최소 20억이다. 라고 하신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성격이 가장 중요하단 말인가요? 아무리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외모 재력 학력 다 갖춰도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면 결혼까지는 절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남자분들의 다정함 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게 여성분도 남성분들도 제가 아까 외모 본다 했지만 엄청 존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에 호감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엔 사실 성격이에요. 성격인데 아무리 안 만나겠다고 해놓고도 만나서 호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면 진짜 다정한 남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나를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다정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 너무 다양하거든요. 친절해야 되고 이해력도 좋아야 되고 섬세해야 되고 공감도 잘해야 되고 배려심도 높아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고 따뜻한 마음이어야 되고 막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거 다 갖추면 사실 차은우 찾는 거랑 똑같아요. 얼굴로 치면 이 중에서 한 50점만 넘어도 충분히 괜찮은 남자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 중에서 다정함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억 정도 같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 옛날에는 뭐 나쁜 남자 유행이었잖아요. 나쁜 남자 좋으세요? 저 나쁜 남자 20대 때는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나쁜 남자 그럼 바로 저는 딱 끊어내죠. 나쁜 남자 매력 없어요. 결혼까지는 매력 없어요. 연애하면 잘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살다 보니까 나쁜 남자는 나에게 마음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역시 맵다. 매워. 매워. 반대로 이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나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손이 가볍고 입이 걸고 이러면 아까 손찌검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술 마시는 남자 별로야 해서 그 남자가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각 자기 각자마다 내가 진짜로 안 되는 부분들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랑은 나머지가 괜찮아도 사실 결혼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걸 정말 싫어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뭐 다 싫으면 안 되고 파악을 해서 그런 점을 갖춘 사람을 피하는 게 맞지 무작정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결혼 사례가 있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 사례는 따님이 처음에 혼자 오셨는데 엄마가 해준다고 하셨다 이러면서 엄마랑 다시 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해서 어머님이랑 오셨는데 실제로 그 어머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그걸 보고 나 저런 엄마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딸이 원하는 것들을 다 보고 우리 딸이 원한다면 제가 이런 비용을 내줄 수 있고 하면서 막 다 해주시고 결제를 딱 해주시면서 자기는 여기까지만 관여를 하고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겠다. 제발 우리 딸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랑 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원하는 이상향이 사실 좀 까다롭긴 했거든요. 그분에 맞춰서 다이어트해야 된다. 같이 저랑 다이어트도 하고 소개도 받고 하면서 원하는 이상향이 결혼했는데 어머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는 중매 결혼이라서 뭘 그렇게 사랑을 하겠나 생각을 했었대요. 저렇게 둘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꼭 그게 중매 옛날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분이 제 딸 결혼하면 줄줄이 소세지로 소개해드릴게요 했는데 정말 비엔나 소세지처럼 너무 많은 분들을 추천해주셔가지고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해보기가 너무 괜찮다. 이 비용 지불할 만하다 하니까 줄줄이 소세지로 해주는 거잖아요. 멋있다. 결혼 당연히 했고요. 소개시켜주신 분들도 지금 결혼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한 상황입니다. 와 줄줄이로 다 난리가 났네요. 자 우리 4781님께서 MZ들도 많이 등록하나 봐요. 결혼정보에서는 왠지 나이 된 사람들만 들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실제로 예전에는 결혼정보에서의 이미지라고 하면 30대 중반은 최소한 넘어야 그래도 여기저기서 만남이 많이 이제 끊기고 그래서 오는 곳이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생각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희 가장 어린 회원분은 막 04년생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죄송한데 나이 계산이 안 돼요. 21살? 네. 21살이 아니 뭘 벌써 이렇게 급해요. 그때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남자가 막 바그르르 와그르르 샘디도 막 그랬는데 지금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너 심장을 그때도 주변에 뭐 사람은 많죠. 근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연애도 하고 싶다. 당장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주변에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있으면 저도 좀 괜찮은 사람과 지금부터 소개받아서 만나보다가 좋으면 결혼하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성분들은 초반도 있고요. 남성분들은 20대 중후반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쩌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남들은 뭐 어디 놀러가고 미팅 나가고 모임 나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거기서도 만나고요. 있다면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나 할 일 하고 소개는 여기서 받아야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3211님께서 요즘 소개팅에서 가장 인기 있는 MBTI는 뭔가요? ESFP 어떤가요? 흐흐흐 하면서 본인 이야기까지 슬쩍 얹어주셨는데 요새는 MBTI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대로 매칭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MBTI로 좋은 건 저희가 상담할 때 회원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저 이 MBTI 빼주세요. 싫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그 사람 안 만나봤잖아요. MBTI 하나로 이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퍼센테이지까지 다 말해가지고 저는 이거 몇 프로 이상은 싫어요. 막 이러는데 일단은 3211님 ESFP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대화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성격도 밝잖아요. 밝고 자르고 이런 분들은 어디서나 인기는 많아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인기는 굉장히 많고 MBTI대로 매칭해주면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좀 너무 고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싫어요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T인데 F 싫어요. 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괜찮지만 싫어요는 너무 부정부터 해버리면 만나지도 않고 제가 F인데 F55 T45거든요. 사실 그런 걸로 보면 꼭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상대방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의 호감사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다. 대표님은 MBTI 어떻게 돼요? 저 ENFP입니다. 아 ENFP 3844님께서 결혼정보 회사에선 어떻게 만나나요? 소개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자만추의 상황을 일부러 연출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영화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만난다고 해도 소개팅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실 소개팅도 사진 보여주고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애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정도잖아요. 근데 결혼정보 회사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 본인 자산이라던가 결혼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부모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만나서는 진짜 외모랑 성격만 보면 돼요. 이미 다 아니까. 근데 소개팅으로 만나면 그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궁금한데 못 물어보잖아요. 못 물어보는데 그 시간을 다 줄이고 만나서는 정말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소개팅이랑 똑같은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할 건데 다짜고짜 직업이 뭐고 얼마 벌어요? 그렇죠. 그런 말은 아예 할 필요도 없어요. 자산이 뭐가 있어요? 막 이런 거를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정확히 확인도 다 하는 거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력이랑 자산이랑 부동산 등기부등분도 둘 다 발급받고 있고 이런 직업적으로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그런 것들은 인증팀에서 따로 인증을 하고 인증이 완료된 부분들만 알려드려요. 와 거짓말 절대 못하겠네요. 절대 못하죠. 와 회원들 진짜 회원들을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서비스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일단 회원분들이 오시면 여자분들은 사실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는 게 있어요. 안 어울리는데 맞아요. 남자분들은 안 꾸미고 자기가 멋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이 거울 보면서 씻고 딱 그렇죠. 오늘 멋있는데 다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 이성이 봤을 때도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원한 이성에게 어필을 하려면 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 좋을까 이걸 그냥 체크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리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면 훨씬 더 본인이 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헤어메이크업이라던가 스타일링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코칭도 해주고 알려준다면 나중에 본인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딱 만났을 때 외모적으로 비호감이면 끌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훨씬 더 호감으로 보일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코칭해드리는 거예요. 데이팅 코치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코칭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어떤 짝지기분께서 소개팅을 한다고 뭐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1부에 2부였나 아무튼 우리 짝지기분들을 위해서 한번 데이팅 처음 이렇게 소개팅 했을 때 만남을 했을 때 좀 꿀팁 같은 거 몇 개만 알려주세요. 사실 데이팅 코칭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진 않고요. 못소리다 예를 들어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소개팅을 한다 이런 경우에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옷 목록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옷 입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거기에 맞는 영상이 저이고 회원들한테 제공된 영상이 있어요. 그런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일단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혼하러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보이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내가 잘 보이고 싶어 해도 상대방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내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좀 집중을 해서 티키타카가 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련 영상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영상들 보면서 내 말 뭐 할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잘 들을지 어떤 내가 태도를 보일지 어떤 매너를 갖출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예쁘게 보이려고 너무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예쁘게 봐주지 않아요. 화장 한 5개는 6개 파고 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거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난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미 난 예쁜데 나는 네도 예쁘다. 뇌. 뇌도 예쁘다. 말도 예쁘게 한다. 난 태도도 예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즐겁게 편하게 대화를 하시면 되지 얼굴에만 너무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갑자기 예뻐지지 않거든요. 본인 얼굴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우면서 맵다니까요. 이게 아이스크림이랑 청양고추랑 같이 먹는 느낌이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제발 첫인상에서 옷 남자한테 묻지 말고 여자 주변에 여자들한테 물어보고 좀 옷 입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있어요. 뭐 여자들이 티셔츠라고 얘기하는데 티셔츠인데 딸딸라붙어가지고 꽉 끼니 이런 거 맞아요. 뾰족한 구두 이런 거 제발 제발 맞아요. 스키니진도 쫙 잘라붙는 거 그런 거 입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뾰족한 목걸이는 좀 치렁지렁한 다 빼시고 그게 뭐냐면은 아 이거 10년 전에 유행했던 거여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멋있다는 소리 다 버려도 돼요. 싫어하는 친구 줘도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지금 흐름을 많이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맵지만 달달한 그녀 그리고 대화 방법도 상대방의 대화를 듣고 말을 해라.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호감 있는 첫인상 추천하는 거 있나요? 저는 과한 일단 의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사실 진짜 저 이거 보이는 라디오니까 여기 지금 사진 찍으러 할 때는 메이크업도 하고 막 헤어도 하고 이러고 소개팅이 나가는 것보다 지금 세미님 본인이 스스로 화장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뵀던 것 중에 제일 예쁘거든요. 맞아요. 제일 자연스럽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잘 어울린 스타일은 평소에 저는 많이 연구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소개팅 나갈 때 헤어메이커 받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아 그래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고요. 저한테 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너무 과한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날만을 위해서 제발 과한 준비를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는 샵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물어보면은 실제로 소개팅 가려고 샵에 오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 이상해 이상해 심지어 클럽 간다고 샵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새 젊은 아이들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갈 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또 간대요. 돈이 십몇만 원 이십만 원 이런데 또 온대요. 그럼 열 번째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막상 상대방은 특히 남성분들은 또 자연스러운 걸 훨씬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서 또 화장을 오랜만에 하거나 한 번 샵에서 하면 꾸준히 가던 샵이 아니고서야 사실 너무 나의 이미지와는 다른 좀 엄한 느낌이 날 수도 있잖아요. 좀 세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만약에 메이크업을 받고 가더라도 청순하게 해주세요. 이걸 좀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소개팅이에요. 아니면 전 남자친구 결혼식 가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잘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오 좋네요. 9921님께서 남자친구를 3년 넘게 만나고 있기는 한데 이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정신 차리고 보니 식장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원래 그런 걸까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뭐 한눈에 딱 보자마자 나랑 결혼하겠다 이러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 막 종이 울리고 PD님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나갔다가 행당 보도를 건너편에서 보고 딱 느낌이 오셨대요. 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이런 것처럼 뭐 다 그러나요? 주변에서 매칭 해줬을 때 어머 종이 울리는 경우가 있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 저는 처음 전화통화할 때 알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내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진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이랑 같아요. 정말 적다. 1%의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확률이 낮은 경우인 거고 이런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도 처음에는 전 진짜 아니었거든요. 했는데도 잘 만나는 커플도 있고 지금 3년 넘게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모르겠어요인 거지 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만 없이 잘 만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종이 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고민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웬만하면 이런 질문은 주변의 솔로 친구들한테 묻지 말라고 해요. 솔로 친구들은 다 야 그게 아니래 이게 말이 안 된대 너는 헤어져 이런 말들 하고 결혼한 친구들은 맞아 근데 원래 그래 별거 없어 그러다 결혼하는 거야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솔로 친구들한테 웬만하면 질문하지 말고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그런 것들 물어보면 아마 딱히 나쁘지 않을 거예요.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딱히 싫는 게 없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 물어봤으면 야 만나지 마 됐어. 나랑 같이 노래 느낌이 안으면 안 돼. 야 솔로가 최고야 놀아 나랑 있지 이랬겠죠. 제일 문제가 느낌이 안 와요. 느낌 아 진짜. 우리 윤수연님께서 서른셋 우리 딸 오늘 이거 꼭 다시 듣게 하라고 해야겠어요. 소개팅 나가서 늘 퇴짜 맞고 와서 울상이던데 저도 이제 우리 딸한테 너무 부담 주지 않으려고요. 지인님 최고 라고 하셨네요. 네. 어머님 딸 결혼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연애 잘 할 거고 정 힘드시면 저희 회사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말했던 첫 느낌에 결혼을 하겠지 이런 감정이 안 된다고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끝났어요. 네. 시간이요. 근데 저희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어 10분 한 거 맞고요. 이제 한 시간 채워야 되니까 다섯 번 더 나오셔야 돼요. 10분 한 거 맞고 저희가 이제 한 시간으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진짜 잘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짝짝이 분들 계속 네.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하지도 못했고요. 원고도 남았고요. 혹시 오늘 어땠나요? 너무 시간이 빨래 갔어요. 너무 재밌었고.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텐션이 좋으신 거죠?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잘 이끌어주시니까 제가 그냥 술술술술 말하게 됐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면은 저희는 완전 마지막 인사를 하지도 않을게요. 노래 한 곡도 못 들었고 나중에 저희 그냥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전에 소개부터 시켜드릴게요. 포기 말씀드릴게요. 윤수연님께서 아까 읽었던 거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하셨고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사 듣고 저희는 광고 드리러 갈게요. 어?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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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